오늘 토요일이에요, 토요일. 오늘 뭔 날이냐? 아이고. 오늘 무슨 날이냐? 첫 치팅데이입니다. 허허허허허. 근데 여러분 많이들 오해하시는 게 치팅데이가 본인이 먹고 싶은 음식을 맘대로 먹는 게 그게 치팅데이가 아니에요. 그건 그냥 폭식이에요, 폭식. 그냥 폭주 기관처예요. 치팅데이는 부족한 영양소, 탄수화물이라든지 단백질을 평소에 100g, 치팅데이에 200g, 300g 이렇게 부족한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을 더 채워주는 거죠. 그게 이제 치팅데이라고 전 알고 있거든요. 하지만 나 오늘 맛있는 거 먹을 건데? 그래서 오늘은 일단 첫 개부터 막 헤비하게 막 그렇게 먹지는 않고요. 월남쌈을 해 먹을 겁니다. 오리 훈제랑 팽이버섯 삭 했고요. 양파 지금 썰어놨고요. 근데 탈질을 어떻게 하냐, 나. 요리는 잘해요? 아프리카이버 어떻게 하는 거야? 어잉? 오, 씨가 별로인데? 어휴 안 들려? 떡을 먹자. 안녕. 으아악! 으아아악! 바로 완치! 아무튼... 300g에 일단 990 카롤이고, 총 탄수화물이 248g이야. 그러면 내가 10개는 먹지 않겠냐? 60g이거든요. 61g 인데 69g 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퀴즈 총 내용량은 300g 이걸 300g 다 먹었을 시에 990 칼로리 입니다 그리고 이 총 300g 에 248g 의 탄수화물이 함유되어 있어요 60g 을 먹을 거예요 그럼 이 60g 의 탄수화물이 얼마나 함유되어 있고 몇 칼로리 일까요 으 으 땅 이 정도 칼로리와 이제 좀 더 에 탄수화물 예쁘게 써서 먹을 예 뭐 아무 거야 어디서 넣은 거야 이 놓긴 했거든요 제가 이것도 시켰거든요 비비드 키친 거 스위트 저칼로리 소스 짜잔 이거 한 3-4개 먹으면 배부르겠는데? 네 이제 정말 치팅 레이더 하러 서울 가요 서울 왜 이렇게 이쁘냐 아무튼 오늘 먹을 음식은 비밀 가서 아주 죽이지 않고 밥만 죽일게 안전운전 맛있겠다 오늘의 바로 갈매기살이었습니다 롯데리구나 롯데리구나 맛있는 거 아니에요? 맛있지 롯데리 와 언제 이거 먹었네?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된다고 맵다 빨리 왜이리 쪼아야 얘들아? 이제 밥을 맛있게 먹고 꼭 머리 왜이래? 어딜 가느냐? 운동 갑니다 운동을 쉴까 했는데 내일 쉬게요 뭐 하신 거 운동하는지? 아 직가 쉴까? 내일 운동을 할까? 아니면 직가서 쉴까? 고민해봐야겠다 그냥 고민하다가 헬스장 왔어요 그냥 내일 막 운동하기보다는 그냥 내일 그냥 어차피 식단 하니까 식단 집에서 하면서 그냥 푹 그냥 하루종일 집에서 띵가띵가 쉬려고 그냥 오늘 아싸리 그냥 맛있는 거 먹었으니까 운동하려고요 그리고 제가 애초부터 오늘 나올 때 챙겨서 나왔어요 이미 나는 오늘 운동 갈려고 했어 그래서 사야지 어떡하냐 아무튼 오늘 운동하고 그냥 내일 푹 쉴래 오늘 운동하고 직가서 치킨? 이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체 아! 전신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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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